강원도의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강원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국비 확보 목표액인 6조 3천억 원보다 4,295억 원 이상 초과 달성한 6조 7,295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춘천화천 등 일반 국도 971억 원, 제2경춘국도 200억 원 등 SOC 사업과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100억 원, 지역산업 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60억 원 등 혁신성장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사업이 신규 예산으로 대거 반영됐습니다. 강원도는 하반기 결정되는 공모사업까지 고려하면 최종 국비 확보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해 현안 사업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